쉬지 않죠? 없죠?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시죠? 바라는 게 더러게 많죠 기대죠 시끌시죠? 시끄럽죠? 다 산다시죠?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때 이루레를 줄 컬링처럼 꺼내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전신 반전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진작 내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사랑 비슷한 거에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요 배고플 때 이루레를 빠진 사과처럼 꺼내먹어요 피곤해도 눈이 잘 안아주기 통 고 고 고 고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